우리 애가 무슨 장애인이예요? 말씀 조심하세요! 너 요즘 마트 나간다니? 그럼 돈 좀 있겠네? 어떻게 애가 저렇게 됐는데 너는 노름질이나 하려고 계속... 무조건 갚아 너든 상필이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! 쩌리지 말랬지! 친구 건데 있으나 뭐 반드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내가 너 하나 못 찾을 것 같아? 반드시 찾아낸다 일찍 오랜만이야, 미선 씨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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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